결국은 국어실력이 영어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시간 있을 때 초등학교 시간 많을 때 국서를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는 들으면 지겨워요 그런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런 한계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 학생한테 너 제발 책 좀 읽어라 제가 책을 직접 사주기도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데려가기도 하고 도서관에 주말에 하는 경우에는 책을 직접 사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한 달에 몇 권씩 책을 사다 써야 되는데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국어실력이 안타서 영어가 잘 안 되는 국어실력이 영어실력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이 학생이에요 국어실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학생이 6년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을 호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다시 역 이민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국어실력이 좀 부족한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좀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어려워해요 논리적으로 좀 어려워 복잡한 문장 구조를 보면 좀 어려워합니다 자 손글씨를 제가 이렇게 다 쓰게 하고요 이렇게 쓰고 해석을 직접 하게 만들면 어떤 부분을 아는지 모른지 정확하게 제가 찝어서 원포인트 티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은 원래 문장은 이런 겁니다 이걸 분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a한다 after b한다 이게 영어 문장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걸 한국으로 바꾸면 a는 b가 한 이후에 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나라 말의 문장 구조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파악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끝에 마지막의 서술을 보기 전까지는 완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긴 문장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영어가 더 직관적이에요 문장을 고지곳대로 해석을 하면 이 구조에 따라서 고지곳대로 해석을 하면 샴푸 단어의 의미는 몇 번 바뀌었다 이후에 after 나오는 거죠 그것이 대략 1762년에 영어에 들어왔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바뀌면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구조로 바꾸면 샴푸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대략 1762년에 영어에 들어온 이후에 몇 번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학생인 경우에는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한국으로 바꿔야 되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해석을 한 방식은 그것은 대략 1762년 이후에 영어에 처음 들었다 그래서라고 썼다가 지웠어요 자기도 애매하니까 뭔가를 하나 더 붙여놓은 겁니다 단어 샴푸의 의미는 몇 번 바뀌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보시면 a한다와 b한다 문장은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fter이라는 접속서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어떤 문장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문장이 나중에 일어난지가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각각의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논리 구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생인 경우에는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a가 먼저지 b가 나중이지 이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갖지 않는데 이 학생인 경우는 그걸 자기가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게 먼저 일어난 거지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너는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실력의 문제다 책 좀 더 읽어라 계속 부탁을 하는데 독서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시간 여유가 많을 때 저는 원서보다는 국서를 더 많이 읽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강조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구글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지만 정말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학생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책 좀 읽어라 오늘 당부의 말씀 좀 드렸고요 정말 책 많이 읽어드립니다 보약 먹는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어디에 구체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요 독서는 마음병통치약입니다 독서 중요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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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